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과한 사랑과 관심이란 이름으로 생활이 불편하고 갑갑하다 느끼시고 계시나요?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나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을 간섭하는 것을 넘어 옥죄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관심도 아니고 더구나 사랑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강요하듯 하는 말은 조언도 아니죠. 이렇게 간섭을 넘어 옥죄어 살면서도 상대방은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거나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사나워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여러분은 학대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대라는 말이 불편하신가요? 아유 뭘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냐고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대가 사랑이 되고 갑자기 자유로워질 리도 만묵니다. 그러니 제 탓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과 현실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누군가로부터 부지부실간에 학대받고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학대다. 저것은 학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묻자르듯이 딱딱 떨어지게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한쪽이 강압적이거나 언성을 높이고 또 위협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을 물리적 감정적으로 제압하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학대입니다. 만약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자식일지라도 한쪽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지를 자기가 원한 대로 바꾸기 위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한다면 학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월적이거나 지배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거나 억압하는 행동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때리거나 맞지 않았으니 둘의 관계에서는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표면적으로 몸에 난 상처도 없고 물증도 딱히 없으니 학대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학대하면서도 학대인지도 모르고 또는 학대가 아니라 주장하시는 분들 반대로 학대를 받으면서도 학대받고 사는 줄도 모르는 분들 위해 제가 지금부터 학대 관계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징후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대 관계에서 나타나는 징후 첫 번째 두려움 학대 관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감정상태는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몸이 바짝 긴장되거나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기라도 한다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움츠려 둔다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두려움을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기 위해 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또는 내가 참고 말지 내가 저 꼴을 보느니 이런 말들을 되뇌이게 됩니다만 학대받고 있는 사실을 외면해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휴, 우리 남편은 성격이 불같은 데다가 기분도 럭비곤같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남편의 이런 억압적인 성격과 종잡을 수 없이 널뛰기를 하는 불안한 감정상태에 늘 불안하고 눈치를 살피느라 한시도 편할 순간이 없으신가요? 남편분은 성격이 불같은 것이 아니고 분노조절장애나 혹은 간헐적 폭발장애와 같은 감정조절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내분은 학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그저 그 지랄맞은 성격탑만 하고 있으면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편 기분만 살피는 눈치만 늘게 되죠. 그렇게 눈치만 는다고 해서 남편이 늘 잠잠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학대관계에서 나타나는 징후 두 번째 행동에 대한 과도한 억제 학대관계에서는 두려움만큼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동에 대한 억제입니다. 심하면 학대를 받는 희생자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심지어는 머릿속, 가슴속까지 뒤집어 보여야 하는 고욕을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죽을 맛이죠. 위협적인 언행, 물리적 폭력, 온갖 욕설, 고성 등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들기도 하지만 시간을 통제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옷차림, 머리스타일, 속옷까지 통제합니다. 뭐 이런 지경에 이르면 의부증이나 의처증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이유삼아 행동에 대한 억제를 가하니 아주 미치고 팔짝질 노르실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만 만나야 하고 외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가서 뭔가를 배우고 싶지만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장보러 갈 때조차도 따라 나오거나 혹은 몇 시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귀가 시간을 못 받기도 하죠.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또 지랄병이 납니다. 이런 지경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차고 생활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학대관계에서 나타나는 징후 세 번째, 지속적인 죄책감을 주입한다. 학대받는 희생자는 늘 죄책감을 느끼며 삽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상대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살면서도 죄책감은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학대는 은밀하게 가정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학대를 가하면서도 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죄책감에 푹 적게 만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그 사람의 현실감이나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통제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을 오랜 동안 당하고 살게 되면 피해자는 점차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분노, 폭압적인 행동을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주눅들어있고 의전적이며 눈치를 살피고 무기력해져서 집 밖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에서 점차 고립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집에 갇혀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학대관계에서 나타나는 징후 네 번째 끊임없는 위협과 강요 학대하는 사람은 언어폭력과 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돈과 같은 적절한 도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상대를 위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학대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잘 알고 있고 또 학대받는 희생자가 뭘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무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경제력이 없어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돈을 도구로 위협하기도 하고 칭찬함에 몇 푼 쥐어주기도 합니다. 또 폭력을 두려워한다면 폭력으로 통제하려 될 것이고 감정적인 의존성이 심하게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불안감을 증폭시켜 매달리게 만듭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쳐나야 할 가정에서 학대가 여전한 것이 현실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학대를 저지르고 또 반대로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게 학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과 행동에 대한 과한 억압 뭐든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거나 지속적인 위협과 강요를 받고 있다면 학대받고 살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학대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학대하는 사람이 멈출 일은 없으니 학대받는 사람이 깨닫고 두려움에 벗어나 그것을 깨고 나와야 하는 거죠. 말처럼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번뿐인 고귀한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억압받지 않고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